하이, 아지스리. 어서오세요, 김민규 위장님. 너 왜 주인님이라고 안 불러? 저는 지금 마스터 버전의 운영체제가 가동 중입니다. 김민규 위장님의 운영체제를 가동하기 위해선 마스터의 종류가 필요합니다. 이곳의 아지스리는 너 하나뿐인 것 맞지? 산타마리아 연구소에서 제작된 아지스리는 아직까지 저 한 채뿐입니다. 독재될 경우에도 성능은 동일합니다. 네가 내 아지스리라고 믿을 수 없어. 아무도 못 믿는 자는 누구의 믿음도 얻지 못합니다. 아무도 못 믿는 자는 누구의 믿음도 얻지 못한다. 아지스리, 길들인다는 게 뭐지?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.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. 언젠, 입력이라면서. 무엇을 입력하느냐가 문제죠. 무엇을 입력하느냐가 문제죠. 하지만 진짜 감정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지스리예요. 이렇게 생생한데. 네가 가짜라고. 아지스리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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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스리예요.